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USB 보려면 야당은 명호를 걸어라 뭐 명호를 걸만한 게 있던냐 국민이 원하면 까야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짓거리고 있었네 저 편한 대로 하면 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조는 거론되지 않았고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뭐가 새빨간 거짓말인가 2월 1일 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무원이 산업자원부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부처와도 언바란스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날아오는 화살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빗발치질이 나서 날아오니까 어느 걸 피해야 될지도 몰라 이러다 보면 비명이 가는 거지 그래 사람이 지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아무리 안 돼 기밀이라는 USB 비공개라고 해놓고는 저는 비공개라고 해놓고는 청와대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년 전에 있었던 일 위안부 합의료 기밀인데 이게 뭐 국민의 알걸리니 뭐니 그러면서 깠잖아 그때는 왜 까고 이거는 왜 못 까 이거는 북한 김정은이 거에서 안 되고 일본 아워베 거는 까도 된다 이 말인가 김정은이 그렇게 중요해? 에이거 딜딜한 것들 최재성 못 가?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외교 기밀 기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벌써 안 맞는 얘기잖아 깠어 깠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외교부 장관 산업을 추보시킨 위안부 합의 검증 테스트 테스크퍼스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어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검증한다는 이유로 통상 30년 동안 기밀로 묶어야 하는 외교 교섭 내분 상당 부분을 이 사람들이 공개를 했어요 비공개는 30년 정도는 이후에 가야 되는 문서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까버렸어 외교에 관례도 없고 법칙도 없고 규진도 없이 까버렸다고 그거는 기준은 뭐냐 막연한 국민의 알걸리에요 국민의 알걸리가 까버렸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미 일본 총리 간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브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견까지 공개를 해버렸어 예를 들면 문재인은 지금 안 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까야 돼 지금 뭐 안 까면은 안 돼 제가 했는 걸로 봐가지고 전부 다 까야 돼 미국 정상회담하고 했는 것도 다 깠고 일본 정상회담하고 했는 것도 다 깠고 다 깠잖아 다 까야지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전 장관은 외교 협상 결과와 가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 70년 역사에 전례 없는 민간 TF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린 거예요 참 무식한 정부예요 다른 나라들이 뭐라 그랬어 관례도 없고 저런 나라하고 약속도 되지도 않았지 뭐 얘기했던 거 비밀로 좀 당분간 유지해야 될 비밀로 했는 것들 뭐 금방금방 까짓해 보는데 대한민국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여기서 들으면 바로 가가지고 까짓해 보는데 이때 정부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 거야 이때 정부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오태교 당시 TF 위원장은 어떤 경우는 외교적 부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국민의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국제 간의 약속이라든가 국제 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이런 정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돼 최재성 수석은 또 USB는 더더욱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고 건네진 게 또 이낙연이는 또 없다 그러더만 있다 그러고 이낙연은 없다 그러더만 말이야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또 있다고 세 개안을 발표해 버리고 전부 다 이게 지각각이 알고 있는 정도도 전부 다 껍데기 정보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리 뭐 웃겨 더더욱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고 이게 기록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중요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지도 안 한다 그래 그냥 파쇄해 버릴 작정인가?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열람도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을 산업자원부 대변인이 발표했어 최재성 이거 똥뻘이여 정상회담에서 준 자료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무식한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보호자 및 자문기관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물품 등으로 이런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 문서, 도서, 대장,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식하고 최수석은 기록물로 안 돼서 기록물로 넘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건 무식한 참 우직한 사람 아니야? 최수석이 주장한 것처럼 정상회담에서 건네졌는 지와는 무관하고 생성 주체와 생성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든 실무부처이든 USB 내용의 원반을 갖고 있다면 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록물이 맞다는 취지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 비공개 등으로 지정, 비밀도 1급, 2급, 3급, 대략이 이렇게 비밀로 정해지고 비공개, 공개를 정하는 등은 그게 특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최수석의 주장처럼 아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과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신문이니까 아주 좋은 말을 아름답게 썼어요 최수석의 주장처럼 아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열람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점잖게 쓴 거예요 이건 무식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울거리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하면 뭐하노 끝난 거예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도 지금 그 공격의 화살은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첫째 하기 뭐 이것저럿 요리조리 피할라기보다는 그냥 딱 까놓고 있었던 사실대로 심증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고 국민께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국민께 이실직구하고 용서를 비우는 게 온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수석 이렇게 무식한 발언 하지 마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를 포화하시오 근데 тут 성운유이 어떻게 쓰지 모르니까 문을 destro lair Stef lose 자주rik 그것도 한국 상품도 턴이 터치 os 우리 nothin 저 ad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